안녕하세요. 2023 패스트 MRI 챌린지에 참여한 노베이스 팀입니다. 저희의 목차는 다음과 같이 모델에 대한 오버뷰를 한 다음 저희의 모델 하나하나, E2Evonet, MR Augment, Diffusion Model, NAFnet에 대한 모델을 설명드린 다음 저희가 이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좋았던 점과 배운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버뷰를 보시면 저희가 풀어야 되는 인풋인 그 언더샘플드 K-Space 데이터를 다양한 모델을 통해 여러 개의 인풋 채널로 만들고 이 이미지를 NAFnet을 통과시켜서 아웃풋 이미지를 완성하게 됩니다. K-Space 데이터셋을 통하여 이미지를 리컨스트럭트 하는 모델은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먼저 E2Evonet이 있고, 그 다음 Score-Based Diffusion을 이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MR Augment를 이용하여 데이터 아그멘테이션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어진 이미지와 기존의 이미지 인풋, 이미지 그래파를 모두 합쳐서 NAFnet을 최종적으로 통과시켜서 아웃풋 이미지를 완성하게 됩니다. 저희가 사용한 E2Evonet이라는 모델은 K-Space 레벨에서 멀티코일 K-Space 데이터를 인풋으로 사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아웃풋을 엔드투엔드로 바로 리컨스트럭트 할 수 있고 또한 SOTA 모델이기 때문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E2Evonet에 적용한 MR Augment는 데이터 아그멘테이션 모델입니다. 데이터 아그멘테이션을 2폭에 따라 그 비중을 다르게 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실제 저희의 테스트 인풋 데이터는 로테이션이나 플리핑 등이 적용되지 않은 정형화된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아그멘트하지 않은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그리고 학습 도중 서서히 아그멘테이션 비중을 높이는 방법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매 2폭마다 아그멘테이션 비중을 조절할 수 있는 MR Augment를 채택하였습니다. MR Augment의 파이플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기존에 제공받은 Full Sampled K-Space 데이터셋을 프리에이스 트랜스폰시켜서 Full Sampled 이미지로 만들고 그 이미지가 그림에서의 X입니다. 그 이후 실수부와 허수부를 나눠 실제 아그멘테이션을 진행합니다. 이때 아그멘테이션 스케줄러가 아그멘테이션 퍼센트지를 조절하여 적절한 아그멘테이션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XA를 가지고 마스크를 씌워 Masked K-Space 데이터와 이미지를 만들어 최종적인 아그멘테이션 파이플라인을 완성하게 됩니다. MR Augment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는 스케줄 P라는 파라미터입니다. 이 스케줄 P라는 파라미터는 아그멘테이션이 얼마나 자주 어플라이 되는지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초기에는 0이다가 이 폭이 증가함에 따라서 P값도 익스퍼네셜하게 아래의 식처럼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 K-Space to K-Space 모델로 저희는 Score-Based Diffusion을 채택했습니다. 메인 아이디어는 Best MRI Reconstruction 문제를 K-Space 차원에서의 Image In-Painting 문제로서 접근한 것인데요. K-Space 데이터에서 마스킹되지 않은 부분이 Ground Truth와 정확히 같다는 점에서 Image In-Painting 문제로 보았고 Image Space에서는 이 정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Input과 Output을 K-Space 차원에 두었습니다. Diffusion 모델을 선택한 이유는 현재 Image In-Painting을 비롯한 이미지 생성 분야의 정점인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K-Space 공간에서 Diffusion을 적용한 연구 사례가 저희가 찾아본 바로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하나의 큰 도전이었습니다. 이후 모델의 구현은 Score-Based Diffusion 원본 논문을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Score-Based Diffusion은 Score 모델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이는 역방향 확률 미분방정식을 풀 때 사용되는 Score Function의 값을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저희는 해당 논문의 저자들이 제공하는 모델 중 NCSM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Diffusion 모델의 트레이닝 과정은 아래 Loss Function을 통해 저희 Score 모델이 예측한 값과 실제 Score Function의 값이 최대한 가깝도록 최적화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Reconstruction 시에는 논문에서 제안한 PC 샘플러를 사용하여 데이터로 제공되는 마스크를 통해 Condition Generation 과정을 거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모델을 여러 방면으로 간소화해야 했는데요. 가장 큰 제약은 8GB의 메모리였습니다. Score-Based Diffusion의 저자들이 셀럽 HQ 데이터셋을 학습시키는데 사용한 파라미터를 그대로 사용하고 싶었지만 주어진 메모리에 맞추기 위해서 모델 사이즈를 극단적으로 약 100분의 1 사이즈로 줄여야 했습니다. 또한 너무 오래 걸리는 Inference Time도 문제가 되었는데요. 원래는 Reconstruction 한 번당 1000번의 샘플링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Validation 시 Iteration 당 400초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능을 일부 포기하고 반복 수를 100회로 줄여서 학습한 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 짚고 넘어갈 점은 Diffusion이 Generative 모델이기 때문에 Reconstruction 시마다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고정된 시드로 Reconstruction 한 후 HO 파일에 저장하여서 그 하나의 버전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Diffusion 모델의 성능은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줄어든 모델 사이즈와 샘플링 반복 수를 주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Input Normalization 단계를 스킵한 것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 Stacking Ensemble의 Input으로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어블레이션 때 Diffusion 모델의 아웃풋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판별되어서 제출한 버전에서는 Diffusion의 아웃풋이 Ensemble 모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Image to Image 도메인의 NAFNET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NAFNET은 여러 이미지를 스태킹하여 최적의 파이널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채택된 모델입니다.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다양한 방법을 통한 이미지 리컨스트럭트 후에 일종의 후처리를 통한 파이널 이미지의 생성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후처리 과정을 이미지 디노이징 과정으로 접근하였고 이미지 디노이징 분야에서 모델 사이즈를 줄임에도 불구하고 소타를 달성한 NAFNET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NAFNET은 여러 개의 이미지를 스태킹하여 디노이징 한 다음에 컨볼루션을 통하여 파이널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위 그림에서 보실 수도 있듯이 모델 사이즈가 기존의 모델보다 많이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굉장히 좋았고 따라서 저희가 주어진 GPU VRAM 제약 상태에서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FastMRI를 참여하게 되면서 저희가 배웠던 점 및 좋았던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RI 관련 챌린지를 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K-Space 데이터셋을 달아보는 경험을 통해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데이터의 마스킹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실수부와 허수부는 어떻게 구분되어 계산되는지 프리에이트 트랜스폰을 어떻게 적용하여 이미지로 뽑아내는지를 하나하나 천천히 공부해 나가면서 도메인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앞으로 어떠한 도메인에 대한 프로블럼이 제시되더라도 저희가 풀 수 있으리라는 그런 자신감을 얻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컴퓨터 비전 관련 다양한 논문들과 모델을 살펴보며 여러 방법론을 읽힐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단순히 논문을 읽는 것이 아닌 해당 저자의 GitHub 레포지토리를 찾아서 살펴보며 연구자가 어떠한 익스페리먼트를 실제로 진행했고 그 익스페리먼트를 통해 어떠한 부분을 개선했는지 하나하나 낱낱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지식으로 알고만 있었던 노멀라이제이션, 데이터 아그멘테이션, 스태킹 앙상블 그런 등의 기법을 적용해보면서 실제 모델을 한층 발전시키는 경험을 하면서 실제 필드에서 옵티마이전을 위하여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대회를 진행하며 좋았던 점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프리트레인드 모델 사용 불가 규칙입니다. 작년까지와는 다르게 올해부터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사용하지 못하고 주어진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모델을 처음부터 학습시켜야 했습니다.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는데요.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가져와 사용할 수 있었던 작년 수상소감을 보면 모든 팀이 프리트레인드 E2E VARNET을 기반한 모델을 구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E2E VARNET이 당시에는 물론 현재까지도 SOTA 모델이기 때문인데요. 어차피 다른 모델을 사용하여 주어진 데이터셋으로 새로 학습시켜도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 미리 학습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이기지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챌린지라는 대회의 의도와는 다르게 프리트레인드 E2E VARNET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겨루는 대회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이번 챌린지에서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모델 선택의 자유도가 한층 올랐습니다. 물론 저희 팀은 E2E VARNET도 따로 학습시켜서 사용하긴 했지만 Score Based Diffusion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하는 도전을 시도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트레이닝과 이발루에이션 과정이 모두 담긴 베이스라인 코드가 제공되었던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 딥러닝 코드를 작성할 때 모델을 짜는 것보다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셋 정의 그리고 모델 평가 코드를 짜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MRI 데이터를 사용하는 대회 특성상 K-Space 데이터와 그 처리 과정을 새롭게 공부하여야 했는데 베이스라인 코드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데이터 전처리 코드 작성에 엄청난 시간을 할애했을 것 같습니다. 대회 조교님들이 이미지 도메인의 UNET과 K-Space 도메인의 BARNET을 모두 베이스라인 코드로 제공하여서 사실상 데이터 전처리와 후처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모델 구현에만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던 점이 편하고 좋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수상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